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고 이때 법을 만들 때 모든 산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만들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게 법입니다. 이 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벌금 벌칙 같은 것들 그런데 관련 내용 어떤 양식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기간, 절차, 세부적인 금액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게 되면 조, 항, 호, 목이라고 하는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제1조라고 하죠. 보통 제1조, 제2조. 법률 몇조, 몇조 이런 양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항이라고 읽게 되는데 몇조, 몇탕 그리고 숫자가 1, 2, 3, 4 돼 있는 걸 1호, 2호, 3호라고 하게 되고 이후에는 감옥, 남옥, 다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아랫부분 내용까지 만들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이 틀을 구성하는 거 우리가 법률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 공부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법률에서 근간 내용들을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보면 조, 항, 호, 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시행규칙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범위에 공부하시는 건 이 시행규칙까지이고 기타 나머지 법률 문서로서 시도의 조례라고 하는 문서 이건 이제 시도의회에서 만드는 문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시라고 해서 기술적인 내용들 문서들도 있습니다. 훨씬 더 법률 문서 종류가 많은데 일단 시험범위는 여기까지고요. 그중에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법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뭐 몇 조, 몇 탕에 근거해서 내열 관련 내용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시행령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먼저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법규 공부를 하든지 또는 시행령 공부를 또 하다 보면 또 몇 조, 몇 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문서를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또 시행령이나 법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관련 서식이라든가 기간 절차, 자세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법공부 원문 공부를 하실 건데 원문 공부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원래 법을 쫙 읽어요. 법공부를 원래 쭉 하게 되고 법을 쭉 읽다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관련법 시행령을 또 찾아보게 되고 관련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법을 공부하다가 또 시행규칙 즉 행안부령 정한다. 그때 또 시행규칙을 찾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시행령 공부를 또 하다가도 이 하위사항인 행안부령 정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마찬가지로 관련 시행규칙을 찾아보는 내용 순으로 공부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문서 양을 놓고 봤을 때는 법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시행령, 그 다음 시행규칙급 순서로 문서의 양 자체는 점점 조금 줄어들 겁니다. 제일 많은 분량이 법 공부를 하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법에는 뭐가 없냐면 제일 밑에 가면 별표라든가 서식 같은 것들이 없어요. 법에는. 이런 별표라든가 서식 같은 양식지들은 전부 다 시행령, 시행규칙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서로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밑에 별표들입니다. 양식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축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인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관련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에 따른다.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